자 펜타토닉 스케일이 지금 밑에 나왔습니다 자 이 펜타토닉 스케일 가지고 솔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같이 한번 불어 볼까요 네 그러면 펜타토닉 스케일로 솔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을 한번 불어 보시죠 다같이 그렇죠 그 여기에 이 음만으로 만든 노래도 있잖아요 어떤 노래인가요 궁상각치유를 이용해요 궁상각치유 우리나라 음악인 것 같은데 아리랑 네 아 이 펜타토닉을 가지고 솔라 솔라 도래 도래 미 레 미 도라 솔 아 펜타토닉 음에 전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한번 연주를 한번 해 볼까요 예 근데 이 아 네 일단 연주 한번 해 볼게요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